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개명악보집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명악보집에 이번에 네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훈아 개명악보집 35곡인데요. 나훈아 선생님의 연주곡들이 들어가 있고요. 무조건 서른다섯 곡이 나훈아 선생님 노래로만 들어가 있고 악보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이거나 내가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색소폰의 그레이드를 확 올릴 수 있는 실력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연습 악보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을 여러분들께 이 책 구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첫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처음에 QR코드 시연연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네이버,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에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버튼에서 이런 모양을 누르시고 이곳을 누르시면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QR코드를 딱 대주시면 그 영상 위에 이렇게 영상이 뜰 겁니다. 이거를 클릭 누르게 되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서 연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QR코드 들어가는 방법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해보시면 되시고요. QR코드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개명 악보집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드렸는데 악보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1옥타브고요. 악보에마다 네모칸이 쳐져있는 부분들은 2옥타브, 엄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악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 3옥타브입니다. 그래서 이 개명 악보는요. 계속 악보에 개명 적혀져 있는 것만 보고 연습하라는 책의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악보를 보지 못해가지고 음악을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개명 악보를 통해서 내가 음악이라는 걸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악보와 친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음악이라는 걸 정말 사랑하지만 악보를 못 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 개명 악보를 통해서 다시 어떤 악보든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명목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개명 악보집을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개명 악보와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는 악보 한 곡의 두 가지 버전의 악보가 모든 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차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 연주곡에 나훈아 선생님의 곡에 35곡이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악보 한번 넘겨볼까요? 짠 테스형 악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테스형이 이제 첫 번째 곡입니다. 이 악보 같은 경우는 이 악보를 피시고 내가 지금 알토를 하고 있다. 그래도 이거 악보 보고 그냥 밀미파미라시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테너다 하신 분도 밀미파미라시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내가 알토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MR번즈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테너 반주 MR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1절만 넣게 됐습니다. 반주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1절로만 악보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1절, 2절에 후렴에 반주까지 들어가면 한 곡이 4, 5페이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악보를 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곡에 1절씩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일반 악보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요. 근데 개명악보는 이렇게 밑에 개명이 다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개명악보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전자올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선생님 저 코드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밑에 코드도 다 이렇게 크게 크게 코드도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요. 밑에 개명악보 다 적혀져 있고 네모, 2옥타브,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셔서 악보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눈에 확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위쪽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고요. 배송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빼고서는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저는 만든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요. 책의 두께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두껍게 들어가 있고, 아마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절대로 이 종이가 얇은 종이가 아닙니다. 만져보시면 되게 힘이 있고 튼튼한 종이로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고 굉장히 연주를 많이 열심히 나훈아 선생님의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하는 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